자, 잠깐 환기성으로 거기를 가야됩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그리고 왜 날 주니? 사람 귀찮게. 쇼핑 좀 해서 돈이 없어요. 이제. 슬프구만. 산길로 갈게요. 볼 일은 보고 가야지. 얘네랑도 되는 거였구나. 어? 잠깐만. 아, 이게 HP만 회복시켜주는 거였구나. 역시. 하긴 그래야지. 아, 근데 상관없어요. 아직 저거 짧은 유식 두 번 남았어. 어우, 여긴 언제 봐도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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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닿았나 보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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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행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행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으흠 어어? 아 각이 그렇게 안나와? 나올 것 같은데? 잘하면? 아예 안나오나요? 이게? 나오잖아 나가 나이스 기습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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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보조 행동 사용 안하는 걸로 될 거야 마이 패션 웨인스 에게 러킹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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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희 턴 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하씨 가스트는 저 위에 있어? 저 친구가 사실 제일 골칫덩어리거든요 가스트가 어어? 아 물론 양치기가 거지 같긴하지만 양치기가 거지같은건 맞는데 쎄니까 일단 박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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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으어어? 어? 뭐지? 야 이거 쓰자 안되겠다 확정킬 내자 아 나이스 치명 턴 나이스 치명 턴 아 그게 미스가 때문에 안되네 그럼 여기서 쇽쇽쇽 어딨지? 맨날 찾으면 안보여 찾았다 55%야? 너무나 낮은데? 맞추면 되지 맞춰라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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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어 에헤어 에헤이 자 과연? 컷! 나이스! 아 얘 지가 소환하는 거였지? 그 지는 얘네들한테 죽은 건 아니고 기스 향키 놈들한테 죽었고 불쌍한 친구야 됐고 자 이긴 볼일 봤고요 내려갑시다 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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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지금 열일곱 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한 삼십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 하나는 봐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아 그거야? 부션? 가자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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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선불로만이래요 오 딱댐 아 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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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빨리 받는 건 아주 잘 잘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 궁금한데 아올베어 알은 그냥 팔면 얼마야? 아 그 누군가의 가방에 들어 있다 누구냐? 이렇게는 못보네 아니야 저건 필요없어 있어 유묘하죠 이륜안에선 결국 살거는 이 쇽쇽쇽쇽이랑 끼케야 이거? 무한의상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세상 세상 이런 거짓 쉐키가 없습니다 런 달려 게다가 아 이게 생전있던가? 없구나 어이 쉣 예예 멈춰 다들 뒤로 빠져 아 뭔 놈의 지뢰를 이렇게 깔아놨어 얘들아 멈춰 눈물대가 켜져 있지 까딱하면 떨어져서 사망하겠는데 어치 하이 열쇠는 좀 가져갈게 아 그럼 다 잘지 좀 마 얘들아 아니 야 이 똥멍청이들아 아니 단 한명도 못보는게 말이 돼 이게 이런 참 이 산길은 맵을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 이뻐 별 내용 아닌거 아는데 그래도 읽었다는 기록은 남겨놓고 싶단 말이지 혹시나 그중에 적에 있을수도 있으니까 퀘스트라던가 깨알 경험치라던가 다 들어왔니 다 아 이거 여기 길 있잖아 에헤이 빨리 갈걸 하아 서 문 닫아 넌 대가리 까 이거 잘했어 더 뭐 나의 믿음은 저에게 도움이 되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수야? 자, 시작해볼까요? 쇽쇽쇽으로 어딨니? 또 안보인다, 큰일났다 노안인가? 쇽쇽쇽 탕,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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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 그, 어, 음 너무 대박이 나버렸는데? 공통 사당, 사당, 사당. 아, 시장 저기 뭐야 쓰지마. 아깝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케이. 하이. 한 대. 한 대. 또 한 대. 또 한 대. 빗나갔다고? 그게 왜 빗나갔는데? 아니 빗나갈 수 있는데. 뭔가 좀 어이가 없다. 이거 좀. 쓰읍. 저게. 빗나갈 일인가? 그게 또 안 죽어? 그 와중에? 너 왜 안 죽어? 아 피텍이 좀 더 많네. 미안하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잘하니까. 굳이 먼저 움직여야겠니? 야 누구였냐 이중에 누가 그 메이스 들고있지? 빨리 갖고와 혈압 모르게 하지 말고 나 2회차 때였나? 그거 찾느라 여기서 한 30분 보냈어 찾았다 위층에 있는 그래미 시카가 겁나 나오네 이거 시카부터 보러가죠 이러면 그냥 어? 여기 생존이 있을텐데 아닌가? 기억이 오른가? 있지 있어 있어 나 장갑 제대로 꼈지? 뭐지? 그거 어딨죠? 하이요 초! 초 초 초 초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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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쉬라 그래 쟤들끼 알고 있어 대가리 돼 한 번 더 돼 대가리 돼 오 레벨업 개꿀 잡아 잘했어 얘네 연금술 재료였나 이게? 위저드 에군 기름 안써요 됐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두번째 데려가 가속 개꿀 이건가? 아닌데 어디있는겨? 어 아닌가? 그래미쉬카가 아니었나? 잠깐만 손재주 이제 어차피 한동안 전투 없잖아 예? 이게 13이요? 아니 아니 유리보정 띄웠는데 너무 정말 다이스신은 장난꾸러기라니깐 빌어먹을 세개 찾아야되는거였지? 하나가 코볼트 하나가 저기 믿음의 소자 마지막 하나가 어디였지? 아씨 2회차 때 두개는 쉽게 찾아놓고 마지막 하나를 개고생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 마지막 하나는 금방 찾았는데 기억해서 또 하나를 여그로 까먹어버렸네 또 하나를 여그로 까먹어버렸네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진짜 숨었는데? 몰라 대가리대야 방어도가 몇 시시길래? 20이요? 높네 미안하다 아니 쟤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얘가? 갑자기 궁금하네 맨날 들어가서 뚝가 패기만 해봤지 멀어져본 적은 없 아 진짜? 아 이렇게 돼? 아 죽으셔야겠지? 저기서 못 움직이는구나 내가 소환했을 때도 그러긴 하잖아 끔찍하네 정말 아 맞다 장갑 바꿀걸 그랬으면 금방 잡았겠다 도끼 도끼 그녀만 놀라운 도끼 두 개째 아시 마지막 하나가 뭐 있지? 도끼 철퇴 장검은 거기 있었던거 같고 지팡이인가? 뭐 있지? 일단 1층 가볼께요 1층 가보면 알겠지 툴킹 스태츠들은 항상 좋은 사인 판더가 미안해! 우리를 쏘는다 야! 이리와! 부셔 이거 50은 뭐냐? 취약이라 그런가? 어디가? 오케이 다들 8레벨 되는거지 하나야 이래서 산길 한 번 타고 하는게 좋은거지 아티팍에 대한 기분이 불쩍해 불쩍해 너의 궁금증이 너의 가장 좋은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멈추냈 나의 정보는 걔는 여기 아닌데? 역시 여기 아닌데? 하나 확실한 건 바깥이 아니라 이 내부인데? 아! 거기 가야 되나? 그 독수리 둥지? 지금 요번에 차에 안 가본 데는 독수리 둥지 뿐이잖아요 독수리 둥지 어떻게 가더라? 야 불러 말고 이리로 봤어요 저 누나 참 말이 많네 어? 아닌데? 여기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건가? 아닌데? 아 분명 있었는데? 뛰어내린거였나 내가? 안잡히네 아 이거다 휴 이 친구야 죽고 싶은 거네? 어치 날라와 빨리 졌다 전쟁망치 와 얘가 깃털이 더 많네 어어 스탑 멈춰 일로 이제 안 다닐텐데도 이걸 지우는 건 얘네 꼴 보기 싫어요 너무 싫어 깔끔 쳐도 안 물들었구나 저기도 갈 수가 있는 곳이었네? 저기 가면 뭐 있나? 어? 나 저기 안 가본 거 같아 해골이 있네? 여기는 1회차 때도 안 가본 거 같은데? 뭐한데? 뭐한데? 어어어 저런 게 있었구나 자 이제 기스양키 있는 데로 들어갈 건데 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하루 자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긴 유식 한 번 하는 게 낫겠다 솔직히 긴 유식 안 하고도 그냥 다 뚫어버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그러는 거보단 긴 유식을 한 번 때리고 그 다음에 얘네 이거 버프 받고 가는 게 좋을 듯 일단 레벨업부터 하자 파이터 개 보여 어? 파트야 너는 이제 아무거나 찍어 너는 이제 리스펙 태워야 돼가지고 안 돼 의미 없어 잘한다 얘는 얘는 어차피 저거 하고 있고 그럼 민첩 하나 건강하나? 큰 의미 없는데 맹공 박아 그냥 어차피 레이절도 여기서만 쓸 거라 이제 아 행동 폭증까지 받았지 그럼 투사 먼저 가자 투사 먼저 가고 그래서 치명 다 저거 띄우고 그래 낫겠다 오케이 여기서 일단 긴 유식 벨라야 너 괜찮니? 아직 리브미 언론이야? 자 대화할 친구 없지? 나 잔다 뭐야 누구니? 근데 그렇다 그냥 좋은 의미 다 computer 베라야 너가 뭐지 불과해 잠시만요 여기 전용롱으로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들 봐봐 미쳤다 진짜 가자